제 편집실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맥북 프로와 짝꿍인 LG UK850 그리고 이만한 공간이 생겼어요 책상이 지금 구조가 좀 웃기지만 책상 밑에 발을 쭉 펼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들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와 여기 라이브 방송을 한다거나 할 때 필요한 80d를 옆에다 이렇게 세워놨고요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책장 선반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선반을 중고로 좀 찾아보곤 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중고나 세거나 그래서 장만 했습니다 자 멀리서 한번 볼까요 난리죠 이 의자에 앉아서 cdg 의자에 앉아 가지고 작업을 원하는 작업을 투컴 모드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도 있고요 자 간단하게 오랜만에 제 업데이트 된 작업실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